지훈이의 타임 축하합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지훈이의 타임입니다! 여기서 너무 뛰어오는데 저것도 개인정보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훈이의 타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훈입니다 김희입니다 시기팀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기팀 인천 은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기팀 인천 세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기팀 세톨입니다 네 같이 일으켜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웃으신 것 같아요 저는 화면에서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일단 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무대를 꼭 지켰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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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그니처 분들 어제 안동 오신다고 SNS에 열심히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싸인팬분들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네 싸인팬분들께 환발수 부탁드릴게요 싸인팬분들 이렇게 안동까지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안동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안동시의회 의원님께서 또 많이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다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개인적으로 이런 시그니처 무대를 볼 수 있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주자주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두 번째 곡도 이어가 봐야죠 네네 어떤 곡이 좀 준비되어 있을까요? 두 번째, 세 번째는 한 번에 불러드린 예정인데 두 번째 날에는 저희 두 번째에 컴백했던 곡으로 아싸 라는 곡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합정했던 보이트랜드라는 곡인데요 이 두 개의 노래 분위기가 되게 다르니까 약간 그런 거를 집중해서 집중해서 저희에게 눈에 주면 완벽입니다 여기 순재 아싸는 차콜떼입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 우리 시그니처의 무대 기재되시죠? 네 네 그럼 박수와 함께 두 번째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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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